안녕하세요. 뷔아이입니다. 가수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카덕아입니다. GS25에서 개최하는 2019 뮤직앤뷰어 페스티벌 정말 올해의 뮤직앤뷰어 페스티벌 이번에 라인업들이 굉장히 작년보다 더 화려해지고 규모도 커졌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 중인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났는데요. 기대가 많이 많이 되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나만의 냉장고 앱을 상취하시고 나만의 냉장고 앱을 다운받으셔서 초대권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됩니다. 7월 21일까지 초대권 응모도 하시고 많이 많이 오셔서 재밌게 뮤직앤뷰어 페스티벌에서 우리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3일 일상 킴텍스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신나게 놀아요. 안녕 2일 일상 킴텍스에서 뵙겠습니다. 5일 일상 킴텍스에서 뵙겠습니다. 5일 일상 킴텍스에서 뵙겠습니다.